투데이 안녕 날 좀 보자 어? 면접 보러 왔냐고요 내가 면접관이에요 그쪽이 나한테 면접을 보게 돼있다고 네? 월세 좀 갈라고 월세 입금 안 한거야? 그런거 매니저가 알아서 딱딱 해줘야지 웃기지 마 마 니가 무슨 매니저가 있어 먼저 들어가시면 안될까요? 첫날 밤에 무슨 뭐 내 왜 하냐 니가 여기 왜 왔어?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